네, 오늘도 2학년의 뉴욕엔서울, 뉴욕증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면서 국내 증시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MTN 2학년 전문의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중 간에 1차 무역협상 소위 사인이 서명이 11월 중순에서 12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일부 보도로 주가가 좀 밀렸는데, 장중에 나온 거죠? 그에 비하면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계기는 됐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주가 워낙 많이 수없이 달렸기 때문에 어제, 오늘 그냥 쉬어갔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어저께는 다오지수만 조금 올라가고, S&P500과 나스닥이 조금 밀렸는데요. 오늘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은 S&P500이 2포인트 고작 올랐거든요. 거의 오른 것이 없죠. 그렇다고 다오나 나스닥이 많이 빠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혼조권에 일단 머물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는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열화가 나오니까, 유가가 지금 내리고 금값이 약간 반등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큰 의미는 없는 숫자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11월이 아니라, 그대로 표현드리면 빨라야 12월 초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협의할 것이 많다, 서로 저희 얘기했지만, 결국 밀고 당기는 협상이 계속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12월 늦어도 12월 초, 이렇게 만나자 얘기를 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요. 왜냐하면 12월 3일과 4일 날 런던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길에 스위스에 잠깐 들려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중국 측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것보다는 일단은 관세에 올린 것을 철폐해라. 이게 더 이슈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값이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금은 어떻게 되었거든요. 150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상품 가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유가는 어제는 좀 반대했지만, 오늘은 그 똑같은 논리로, 어제 반대 논리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는 약간의 조종을 보인 것이 오늘 하루의 특징이 되겠고요. 특징주로 바로 말씀드리면 우버가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저로 또 기록했습니다. 상장하면서 이제 락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면서 물량을 추리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풀리면서 오늘 물량이 쏟아졌죠. 대량 거래가 오늘 사상 최고 거래량 이어지면서 오늘 주가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CBS 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큰 아주 대형 순수 드럭스토어의 체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에트나라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려된 생명보험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랑 합병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보험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긴 하면서 오늘 CBS가 어느 주가가 급등한 것도 오늘의 특징주다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우버가 아락하고, 위워크의 부진까지 겹치면서 소프트뱅크는 실제로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 손정희 회장이 고전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뉴욕 증시에서도 최근에 반도체 주들이 잘 나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잘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잘 나가서 오히려 좀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반도체 지수가 있고요. 반도체 그 안에서 또 소분류 들어가면 장비가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가장 유명한 거가 되겠는데, 그것부터 확인드리면 올해 56%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지수 대비 2배가 올라갔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애플이 8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 그러니까 80%, 56% 엄청나게 지수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도 분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장비 쪽으로 좀 좁혀보면 장비는 무려 84%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만큼 올라갔으니까 좀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 거 분명히 맞는데, 이 많이,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내년 2분기 이후 내년 하반기까지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해서 바로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연중 최고가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논리다 보이던데, 그에 대한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논리적 차이일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BC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펀데멘탈 대비 지금 너무 지나치게 상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1분기, 심지어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익이 감소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 1분기에도 좋아진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분리시자, 좋게 보는 사람들은 내년에 지금 이익이 다시 많이 회복될 것이고, 심지어는 2018년만큼도 좋아질 수 있다는, 좀 심하지만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엇갈려 있겠는데요. 참고적으로 금년에 반도체 글로벌 수요는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더 많이, 이익은 그거보다 더 떨어졌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회복하는 건 내년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다만 BC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다 좋은데 그러려면 주식을 하려고 하면 논리적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득력은 제조업의 경기를 나타내는 PMI로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PMI는 엊그저께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ISM 제조업 PMI는 지난주에 나온 거 아닙니까? 50 이하가 결국 3개월째 나온 거죠. 이것은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이렇게 제조업이 안 좋은 상황에서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지금 반도체 주가는 버블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도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국에서 주식을 하시려고 하면 삼성전자 없이 전 뭘 하느냐를 대묻고 싶은 거죠. 다만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 삼성전자도 특징주, 연관주로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오늘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 크로스 국내 증시 연관지 기업은요? 오늘 약간 이름은 생소하지만 다비타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다비타는 제가 새벽 방송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다비타라는 기업을 아는 분은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99% 다 압니다. 의사선생님이 다 아는데, 바로 뭐냐 하면 신장 투석기 있지 않습니까? 신장 투석과 인공신장 수술에 관련된 시장이 전 세계의 7, 80%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서구화된 산업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5에서 6%씩 신장 관련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전 세계, 중국, 한국 다 마찬가지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오늘 실적,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고요.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에 실적 전망치도 상향하면서 오늘 13%가 올라갔는데, 제가 오늘 이 ETF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렇게 오늘 예민성 앵커가 매번 교훈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감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다른 분과 달리 주식수를 결코 많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관심 있는 거,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는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가 나왔을 때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저는 바이오보다는 의료기기는 충분히 말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기기도 하나하나 기업을 얼마나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아시냐라고 항상 되묻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 무슨 차 바이오텍도 있겠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디어, 시젠, 아이센트, 덴티어, 다 들어보셨지만, 하나하나를 얼마나 기업에 대해서 아는 분은 별로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별로 없다고 보고 있지만, 그 시장 자체는 커지고, 일본도, 미국, 중국 이런 쪽에 특히 중국의 수가 늘어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타이거 의료기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2% 올라가서 이게 연중 최고치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물론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외람되지만 다시 한 번 바이오 주식, 한 주식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훨씬 편안한 투자죠. 업황을 보고 ETF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ETF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연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